아우 뭐야 시즌 끝났다 계속 이렇게 플레이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네요 뭐야 로슈 뭐야 한조 흑형 레킹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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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 위질레 아아악 잡는건데 아아 좀 그러네 아아 이거 들어갔으면 잡는건데 잡아봐요 오 잘해 잘해 아하 아아 안 돼 아아악 레킹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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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1배 다 1배 나이스 아아 아 이거 개울렛는데 1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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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개X같은 흑형 뭐 아 내가 무슨 인파이팅한거 같애 나이스 이 자식아 아 진짜 눈장이네 뭐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스테אל 아이 버ön피이이이이이이의 어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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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회조 회조 그냥 쪄 skin 넋 컴맹 한 명씩만 더 짜려면 됩니다 어.. 아.. 어.. 아예? 어.. 아예? 아니야. 뭐 잘못 본거야. 잘못 본거야. 잘못 봤어. 잘못 봤어, 잘못 봤어. 안 돼! 아 이거 한 번 정비했어야 되는데 끝났다.. 아이고 리퍼 반 리퍼 반 아아! 아아! 퇴져 그냥! 퇴져 그냥! 와 이거 배웠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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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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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! 라인 뒤에! 라인 뒤에! 봤어? 도와러 갈게 도와러 갈게 죽여 죽여 거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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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거쳐 먼저 먹어야 돼 으음 리퍼 걷죠 어 뒤에있다 뒤에 으... 맥다운 안 돼 educational BILL 드로 안... 오When 들어온다! 아! 이거 못 막아 뻥게인지라서 못 막아 아 짜증나 아 악대해 오케이 nuev 우리 라인 돼져 아직은 미션을 봐 왜 이렇게 잠깐만 안 돼~~~~~ 저거는 잘해야지? 섀도님이 해주신다 잠깐만, 이거 이러면 각 안 좋아진데? 저 사람이 솔저 하는 게 제가 솔저 하세요, 제가 하나 할게요 잘해서 잘해서 내가 하나 할 거야! 비켜요! 내가 하나 할 거라고요! 빨리 비키시라고요 자조만 빠지고, 불만만 빠지고 길벤~! 기가 맥히게 들어갔어요 촉촉하게 들어갔습니다 화물 밀어야 돼요 화물 내가 붙을게 화물 떨어져요 제껍니다, 떨어지세요 나이스, 쉴드! 라인 개피, 라인 개피 어? 이거, 물 끌까? 묶은 뽕 뜨림 묶은 뽕 뜨림 왜 안 묶어, 왜 안 묶어 묶는 게 없나봐요 없어, 쿵 안 차 있어 우리 자리야 야~~ 기가 막히게 일면 늘어왔다 그냥 아아아아아아악 죄질 뻔? 뒤트래, 뒤트래 다 묶었어 어, 다 묶었어 돼져 그냥 나 개 줄줄 내 갠지 주지 나도 개 줄줄 어우 예아 볼 배에에에에에에 키가 막히네 그냥 막 키가 막히어 디바 잡니다 깼어요 화끈한 한방이였어 화끈한 한방이였어 화끈한 한방이였어 아아 메르시 메르시 나한테 이러지마 메르시 야 나한테 왜이래 좋아 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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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이거 못해 아아 디에겐지 아 미친 케어 플레이스 포그 오른쪽 아 기가 맥켰네 운전 운전 기가 맥켰네 진짜 금방 약간 드리프트 꺾으면서 살짝 데려갔는데 망치 각 나옵니다 망치 각 나옵니다 아니 비빈다 비비지마 비비지마 아니 목소리를 어떻게 날 아는거야 난 진짜 신기한게 어떻게 마이크도 계속 바뀌고 마이크 세팅도 바뀌고 그러면 목소리가 약간씩 달라질텐데 갑자기 정해졌어 아 거기다가 내 말투도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내 그 말투가 아니라고요 지금 옛날에 오버워치 할 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말투 완전 달라요 옛날 말투 음정이랑 지금이랑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오버워치를 적고 나서는 그런 말 지금 이런 말투로 플레이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오케이 눕혔어 누웠어 누웠어 라인 개피 오케이 흑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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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흑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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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죽어 니가 뒤져 흑형 흑형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라인 해야 되잖아 뭐 라인 근데 뭐 오버워치 바뀐거 없죠 뭐 겐지 궁 쌍검 나가놔 그런거 없죠 어 겐지 궁에서 그거 나가요 그 뭐지 검기 나가요 흑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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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드 떨어뜨렸어요 뒤로 아 아 지구영 저수보 마딱이 나오겠지 뭐 아무리 봐도 마딱마딱한 각이다 와 미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뭐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